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 후속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제 불법을 고치지 않으니까 불법을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방법의 불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선거 문제를 직시하고 선거 문제를 고치면 되는 거죠. 고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조 투표지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건 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소에서 몇 사람이 왔는지 세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 개수하기 그렇게 하면 두 가지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부산시 남구에서 비례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얘기 한번 보시죠. 이게 부산 남구 2020년도 비례대표와 지역대표를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초록색이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2544표에 위조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어디에 열린 더불당하고 열린 시민당 열린민주당에 투입된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2.544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표를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또 열린 시민당에 표가 2544표가 투입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도 투입한 겁니다. 상단입니다. 여러분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표수가 좀 많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8,350표를 투입했고 지역에서도 8,350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비례대표가 무효표가 조금 많습니다. 753표 지역구는 276표입니다. 관내 투표. 관내 투표에서 1949표가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이때도 120 한 4만 표 정도 무효표가 발생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그러니까 판박입니다. 2020년도 총선은 모든 종류의 선거부정의 증거물들은 바로 숫자에 다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내 투표에서 2,544표가 투입됐고 그리고 관내에서 8,350표가 투입돼 가지고 총합 부산남구의 비례대표에 1만 894표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두 정당에 똑같은 매수가 지역구에도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선거부정은 숫자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숫자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다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입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까지 합친 겁니다. 이게 투표자 수죠. 그 다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기권자 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 6만 3천 표 당일 9만 4천 표 그 다음에 합계가 15만 7천 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은 손을 안 댔는데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자매정당이죠. 이거는 이제 위성정당이고 이 정당의 관외 사전투표 4천 7백 88 재외국민투표 92 관내 사전투표 만 6천 148 이게 전부가 다 손을 댄 겁니다. 열린민주당 표도 마찬가 이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회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게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빼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니까 어떻든 간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이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면 두 장을 받지 않습니까 비례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지었구나 비례대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비례대표가 적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 투표자 수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 겁니다. 비례대표의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참 많습니다. 사전투표의 지역과 비례의 차이값인 마이너스 1967표만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무효표 2770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지역과 비례의 차이인 마이너스 3383표가 무효표 4540표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제가 강조하듯이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왜 비례대표의 2024년 동안에 130만 표 무효표 2020년에는 124만 표가 나왔냐. 이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무효표에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투표지 길이가 48.1cm이기 때문에 무효표가 많은 것이 아니고 개수조정용으로 쓴 겁니다. 비례대표가 마이너스 5350표니까 비례대표 무효표를 5350표를 늘려가지고 5350표를 늘려가지고 플러스로 제로로 만든 겁니다. 제로로. 무효표급점. 그래서 이거는 4.15 총선에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고 이번 2024년 총선을 여러분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왜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런 값이 나왔지만 이게 비례대표인데 2020년도에 지역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여러분들은 아무 숫자도 없습니다. 지역구의 무효표는 아주 적습니다. 778표입니다. 사전투표 경우는. 그런데 비례대표는 2770표입니다. 이렇게 두 선거의 무효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례대표 그다음에 지역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위가 선관위 발표. 여러분 밑이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에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이 제거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딱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이 당일 투표 득표율은 선관위하고 추정치가 일치합니다. 41.89%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하기 이전에는 23.52%였는데 28.16%로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만 표 이상 정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위조투표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지금 비례대표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뻥튀기를 한 겁니다. 투표자 수가 실제로 15만 명이었는데 16만 명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뻥튀기 됐냐 하니까 더불어신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조작 이전에 더불어신민당은 3만6천 표를 받았는데 4만4천 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조작하기 이전에는 4천5백 표를 받았는데 7천3백 표로 이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일치합니다. 미래한국당은 6만8천 표 6만8천 표.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은 전산조작에 앞서고 그만큼 실물투표지를 투입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산조작에서 항상 누가 덕을 보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덕을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신민당 그리고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실황중계하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집어줘 보니까 더불어신민당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신민당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23%를 받았는데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32%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신민당 함께. 더불어신민당의 사전은 32% 당일은 24% 사전빼기 당일이 8%입니다. 그런데 조작하기 이전에는 0%인 겁니다. 8%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3% 받았는데 6%로 올려주는 겁니다. 표는 얼마나 올려줬습니까? 4,500표를 받았는데 7,329표로 여러분들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가장 중심은 뭔가 하니까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표를 사전투표율을 23.52%에서 28.16%로 올린 다음에 만 표 이상을 더불어신민당하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에게 배분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동조리로는 뭐가 바뀌는가 하니까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15만 표에서 16만 표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냉철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표를 만진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 보시기 바랍니다. 6만 8천 표를 조작 전에 받았는데 조작을 안 했으니까 조작 이후에도 6만 8천 표가 되는 겁니다. 6만 8천 표. 그런데 물타기를 한 거죠.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아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조작 이전에는 44%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았는데 그게 37%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2024년에도 자유통일당입니까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도 의석 매석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타기 해 가지고 득표율이 낮아진 겁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이런 도표만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거의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밝아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죠. 여기에 사전 당일 비율이란 것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몇 장을 받았느냐는 부분인데 더불어 시민당 보시기 바랍니다. 0.56이죠. 무슨 뜻입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16장을 받았습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조작한 이후에 몇 장을 받게 됩니까? 0.91입니다.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91장을 받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직시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고칠 의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부산남구의 비례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는 1만 894표의 위조 투표지를 열린 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과 자매등당에 나눠줬고 2024년 총선에서는 1만 11,911표의 표를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방비 같기 때문에 조작규모도 얼추 비슷한 겁니다. 얼추. 대략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나온 거죠.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산남구의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2024년도 선거는 1만 11,911표를 훔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의 3,539표 이게 2024년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8,25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대7. 전국에 대부분 3대7로 밀어준 겁니다. 다른 정당은 여러분들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공짜표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은 득표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조국당의 70% 더불당의 30%를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조작한 숫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2024년도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는 2,435표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계획당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역은 2,92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조작규모하고 지역구의 조작규모와 같거든요. 같은데 이 경우는 487표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487표를 무효표에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487표가 여기에 무효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득표수를 옮긴 과정들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는 관외죠. 관내 사전투표에서 표가 좀 남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게 2024년입니다. 지역구에서는 1만 1,234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는 9,361표를 집어넣은 거에요. 1,872표가 남았습니다. 이 표절이 어떻게 했냐 그냥 무효표로 올린 겁니다. 1,872표를 2,438표 안에 그냥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2,438표에 1,872표가 남은 겁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 지역 빼기 비례에 발생하는 마이너스만큼을 비례의 무효표를 증가시켜가지고 풍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위조 투표지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블당은 원래 비례대표에서 1만 6천 표를 받았는데 2만 6천 표를 뻥튀기를 한 거죠. 지역구에서는 1만 7천 표를 받았는데 2만 8천 표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그런 정직함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학이지 않습니까? 수학이니까 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하신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표를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 왜 무효표가 증가된 이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하등의 무슨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똑같은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총선에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것이고 다음에 지방선거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것이고 다음에 대통령선거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자료거든요. 이 지역하고 비례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만큼. 그 비례 빼기 지역은 마이너스 값인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 거 아니까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3,227표가 공식적으로 비례대표의 무효표인데 3,227표 안에 개수 조정을 위한 2,626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3,227표 가운데 81.3%가 개수 조정 용도로서의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 참가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투표 참가자 수는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그 득표수에서 비례대표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2,626, 마이너스 3,690, 마이너스 6,316표입니다. 그거를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값이 발생했으니까 플러스 값에 무효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엉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 무효표가 131만 표거든요. 2012년도에 47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수를 조작한 결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서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무효표가 131만 표까지 증가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증가시킨 것은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오늘 민경욱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무효표가 늘어난 것은 조작된 지역구 투표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8대 이명박 대통령이 28만 4천 표, 19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2년 47만 4만 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 이렇게 무효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왜 늘어납니까 표를 더 많이 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민경욱 전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무효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아는데 어떻게 무효표가 2008년도에 28만 4천 표에서 2024년도에 130만 표까지 늘어나냐의 이야기죠. 왜 늘어나냐의 이야기죠. 이렇게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민경욱 전 의원은 지역구 투표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추정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비례대표가 항상 지역구 투표자 수보다 적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투표는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투표자 수하고 비례대표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에 발생한 마이너스 값만큼을 무효표로 증가시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1대 지역구의 무효표 비교 각 지역구 무효표 수가 비슷합니다. 각 지역의 무효표 수가 비슷하겠죠. 왜 그런 거 아니까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은 통밥이 딱 나와 있을 겁니다. 20대에 서울에 7만 3천 표가 발생했는데 21대에 7만 7천 표가 왜 발생합니까 동일한 조작방법을 쓰니까 동일한 조작방법을 그러니까 항상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제20대와 21대 지역구의 무효표 수는 지역별로도 비슷하고 총계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비례대표 무효표만 두 배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역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 추이 대선만 보더라도 11만 표에 30만 표가 정도가 늘어난 거죠. 여기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발생한 차이만큼을 무효표에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개수조정용 무효표가 사전투표는 81.3% 당일투표는 74% 합계 77.5%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 무효표 가운데 개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된 무효표 개수가 77.5%가 되는 겁니다. 부산 남구 외에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수조정 필요성 때문에 무효표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겁니다. 개수조정용. 그럼 개수조정을 왜 했냐? 투표자 수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표자 수 이꼴은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덕표수의 객차가 낮기 때문에 투표자 수와 꼭 같으려면 뭐가 여러분들 조정해야 됩니 무효표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무효표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일단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물위조투표제를 준비해놨다가 그다음에 투입하거든요. 그럼 그 실물위조투표제를 올리게 되면 주로 이런 조작을 할 때 선거인수 곱하기 몇 분의 1이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24년 총선에 사전투표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투입하니까 3 플러스 1 4 4분의 1씩을 훔치지 않습니까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니까 반올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7 그게 마이너스 7이 나오면 여러분들 하단에 맨 끝에 기껀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7에 가서 0으로 털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득표수 차이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무효표를 뭡니까 조정하는 거죠. 무효표를.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를 딱 보게 되면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된 구분투표지 기껀표 그다음에 세로로 있는 무효표가 전부 다 뭐로 사용되는 거 아니까 숫자 조정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숫자 조정용으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주가 있네요. 여기 이제 비례하고 지역 차이가 제주 서기표는 사전에는 1036표 당일에는 2342표 합계는 3378표이지 여러분 이거가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제로로. 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를 1036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무효표를 2342표를 증가시킨 겁니다. 무효표를 3378표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이름들 비례대표 무효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어마어마한 기운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이 원재료 로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찾아낸 것을 저한테 리포트 알려주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은 연구자 신문이 아니니까 이걸 원재료를 분석한 것을 제야 전문가나 시골촌부나 제야 H님이나 제야키님이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는 것이고 이런 걸 찾아낸 것이 엄청난 기운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 지적인 활동에 대한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폄하되지만 정말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만 여러분 높게 평가하고 지적인 걸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노력을 한 겁니다. 제주 서기포시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의 득표수 격차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효표를 그만큼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쉽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적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그런데 이게 숱한 밤을 새고 로데이터를 분석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를 하신 거죠. 이 바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득표수 격차 득표수 격차가 여러분들 뭘 낳게 됐는가 하니까 무효표 증가를 낳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은 나중에 비용 격차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 재미나가 나오네요. 부산남구의 유령사전 투입 규모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2024년 총선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역구도 관외, 관내 비례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관내 지역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참 해결을 못하고 가는 거가 참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부산남구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득표수 합 비례대표 이게 지역구 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비례가 지역구의 득표수에서 작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 빼기 비례입니다. 이만큼을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효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무효표를 더해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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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하는 거죠. 그 이름 지역구는 이렇게 무효표가 작습니다. 비례대표는 무효표가 이렇게 큽니다. 이 큰 수에 이 차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큰 수에 비례대표의 무효표와 이 큰 수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득표수 객차만큼을 이렇게 차이가 이만큼을 여러분들 플러스 처리한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외선거 미스터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또 이 시골촌부께서 직접 데이터를 만지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로우 데이터 원재를 직접 만져야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골촌부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합산을 하게 되면은 항상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선거인 수가 1이나 2처럼 작다는 겁니다. 숫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광진구의 값을 합치게 되면은 지역구는 선거인 수가 2만 4,879명인데 비례대표는 관외 투표 선거인 수가 2만 4,881명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비해서 이만큼 많은 겁니다. 지역 빼기 비례대표가. 그 비례대표가 항상 1만큼 또 많은 지역이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치면은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선거인 수라는 사람 숫자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광진구 값과 광진구를 합치게 되면은 광진구의 선거인 수가 차이가 안 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진구 값과 광진구의 선거인 수는 단순 합산이지 않습니까? 합계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광진구 값의 선거인 수가 100명이고 광진구의 선거인 수가 100명이면 두 개 합치면 200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를 시골촌부께서는 선거인 수가 사라졌다. 사람이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광진구의 지역구 합을 하면은 24,879명인데 당연히 비례대표 여러분들 광진구 값하고 광진구를 합치게 되면 24,879명이 나와야 되는데 24,881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차이가 이만큼 발생한 거예요. 이를 왜 발생합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광서구도 마찬가지고 광서구에는 값을 병을 합치게 되면은 지역구에는 4,979명이 나오는데 비례대표는 4,98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980명이 왜 나오죠? 이 차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선거인 수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다른 데도 송파구. 그러니까 이 시골촌부가 굉장히 예리한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가벌 병을 합치거나 가벌 병을 합친 데는 관외 선거인 수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죠? 시군구별 관외 선거인 수를 선거구로 나누는 과정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더하고 빼기였다면 차이가 날 수 없는 건데 임의로 사람 수를 분수로 나누다 보니 나타난 단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사람을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나누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기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경용 후보의 득표수가 있습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경용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수는 선거인 숫 곱하기 5분의 1 이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예.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여기서 반올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반올림 처리해야 되는 문제. 반올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이면 1을 더해줘야 되고 0.4가 내용은 그냥 제로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쫙 가면 맨 마지막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많이 이름들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반올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거인 수 차이가 왜 나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여기서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선거인 수가 반올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반올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득표수를 반올림 처리하거든요. 득표수를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선거인 수가 반올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반올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시골촌부에 여러분들 커뮤니티 거를 보시면 컴퓨터로 숫자를 나누다 보면 4, 4, 5입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란 숫자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나오면 컴퓨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정리해 줘야 컴퓨터 작업을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 선거 조작의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석공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 상태로 전산 작업이 완결이 안 됩니다. 완결하기 위해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시골촌부께서 제공하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관외 선거인수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인수나 투표자 수의 가장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기념비적인 업적 기념비적인 업적 이런 표현은 아주 좋은 일에 많이 쓰는데 기념비적인 업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고르자 하면 이 그래프겠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거든요. 이건 아주 위대한 업적인 겁니다. X축에는 수평축에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차이값이고 Y축 수직축은 사전투표수 득표수 사전당일 득표율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를 여러분들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마 한 3,500여 개의 그런 읍면동 자료가 찍힌 겁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데가 국힘당은 마이너스 10% 가장 많이 찍혔고 민주당은 플러스 10번째는 거의 종모양이지 않습니까? 거의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인 거죠. 전국에 3,551개 사전투표소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잖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기성세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완전히 외면하기로 결정한 그 대가를 세월을 두고 많이 치르게 될 것을 제가 애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이런 지적인 노력을 그냥 은폐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대한 대가를 이게 10년째 나오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비원회의 기념비적 업적인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과학적 증거 가운데 가장 어떤가는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외면한 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 식자청과 지도청들이 이 소위 너무나 명백한 선거 부정의 제도화 작업에 직접 간접으로 공헌한 그 대가를 본인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벌을 두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을 제가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작업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수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외면한 대가를 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를 그냥 눈에 선하게 이름들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0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10년간 2016년 총선에선 0값을 중심으로 단봉구조 1봉구조였고 21대 총선 4.15 총선 쌍봉구조 봉우리가 두 개인 구조로 여러분 이 그래프는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특정 정당에게 사전 투표 득표 수를 더해 줬을 때 절반만큼을 다른 정당이 빼앗기고 특정 정당의 절반만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의 전형적인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께서 4월 10일 총선의 이상한 통계에 대한 이걸 전문적 용어로는 통계적 변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통계적 변칙. 이상한 통계에 대한 저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나라 통계학과 교수들은 이제 곧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대들은 침묵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이런 문제를 본인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무시하는 것도 참 개탄하지만 식자층들이 대한민국의 한 400여 개 정도의 통계학과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적으로 거의 죽은 사회다. 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계속해서 향유하거나 보유하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자 남들이 해결해 주면 좋고 본인은 여러분들 전혀 여기에 힘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자층들이 다수를 대한민국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거의 죽은 겁니다. 불의에 대한 그런 의분도 없고 불의에 대한 그런 분노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돼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힘들면 서울의 사립대학에 있는 피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의견을 더해 줘야 됩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겁니다. 24개의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들의 자료를 가지고 등차수율인 시작값 플러스 n 마이너스 1 차이집 이런 등차수율이라는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낸 시골촌부가 420여 개의 여러분들 대한민국 통계학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좀 해석해달라 하지만 한 사람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악담이 아니고 이 그래프를 그냥 은폐하고 무관심하게 대한 그 대가를 대한민국의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제가 애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가 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대통령만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공모를 해가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여러분들 민경국 전 의원이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체 투표는 그 득표율에 특별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 시민들이 모집단과 모집단으로 4박 5일 격차를 두고 표본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이러면 추출하게 되면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후보 사이 큰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1 플러스 1과 똑같은 수학적 공리입니다. 저들은 가끔씩 안 그럴 수 있다며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 세계적인 수학골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학자 통계학자 당신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불법과 이 불의와 이 비리를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님들도 치르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냥 무임성차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저는 최소한 십자층들이 민경욱 후보에게 댓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견해를 익명이라도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 제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죽은 겁니다. 젊은 날에 무슨 자유주의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후와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익명으로도 익명으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죽은 거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당장 고통보다도 이런 종류의 선관위의 위대한 작업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다 침묵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입에서 가끔 조선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본인의 앞날과 자식들의 앞날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처참한 그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겠냐 이야기죠. 이게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통절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이게 이 민경욱 후보가 이 나라 모든 통계학과 교수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이게 5월 10일 기사 정도 되면 익명이라도 이렇게 글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사일을 만드신 인하대학교 허병기 교수님도 잠깐 망령이 드셔 4년의 시간을 받쳐 부정선거를 오로지 숫자만으로 재단하고 살펴본 818쪽짜리 저서를 내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로 연명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카르텔이 총단결에서 저의 입을 막더라도 그 숫자들이 일어나 진실을 소리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뜻말뜻한 한무더기의 숫자 덩어리를 엑셀에 싸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골촌부가 한 400명 이상 함께 메일을 쏴도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죽은 겁니다. 사람이 그냥 생명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누구 하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 갱외롭다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쓴소리를 하지만 한국의 양심지표 식자층의 그런 정의감 하기에 정의감에 밥 먹여주나 내 배에 밥 들어오면 땡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많겠습니다. 그러나 참 너무 비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침묵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불법과 불의를 방치하고 지킬 의지가 없으면 다른 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보시면은 보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참 숫자는 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이것도 결국 숫자의 힘이지 않습니까 숫자의 힘 3551개의 숫자가 남긴 정거물이지 않습니까 숫자는 뭐 이렇게 사바사바 이런 거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비도 통하지 않고 숫자는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 한 이야기는 숫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 숫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페르키는 고맙습니다. 숫자 보시게 되면은 이 부산남구의 지역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구 이런 부산남구의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은 부산남구 지역구를 그냥 딱 선거하니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를 보시면은 차익값 플러스하고 차익값 마이너스가 좌우대칭입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중숙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 유령사전투표를 많이 집어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를 투입했구나 이걸 가지고 이 차익값이 0에 수렴하는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은 몇 표마다 한 장씩을 위조투표 를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찾아내게 되면은 이게 선관위 발표 이게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위조투표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에 가까운 거죠. 이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강중숙 후보와 함께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강중숙 후보 표가 이게 뭐죠 만들어진 숫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분석해보게 되면은 5,625표를 더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부산 남구갑입니다. 5,625표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에서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부산 남구갑 위인은 조작된 상태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입니다. 밑에는 선관위가 더한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사전투표 조작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덩어리도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그다음 여기 135부터 이게 덕표수입니다. 아마 더블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덕표수가 되겠죠. 더블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은 사전투표가 만 표를 받았는데 몇 표로 올려준 겁니까 만 6천 표로 올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당 후보는 변동이 없죠. 미래통합당일 겁니다. 조작전이나 조작후나 그다음 당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만 8천 표 더블당도 만 8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당 후보는 2020년 부산 남구에서 원래는 2만 9천 194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3만 4천 778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이게 숫자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조작 이전에는 4만 3천 표를 받았는데 조작 이후도 4만 3천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겁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죠. 2020년 4.15 총선 부산 남구에 더블업유당 후보 함께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가 바뀌게 됩니까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가 얼마로 바뀌게 됩니까 6134표에서 투표자 수가 거소선상은 330표 330표 변함이 없는데 관내 사전은 조작 이전에는 6천 표였는데 7300표로 바뀌죠. 관내 사전은 조작 이전에는 2만 1천 표였는데 2만 6천 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유령투표제가 투입되면서 후보별 득표수도 바뀌지만 동시에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 투표자수도 바뀌고 동시에 투표자수 더하기 기껀표인 선거인수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제 이게 총개고 이게 무효표 그다음에 기껀표가 되겠죠. 자,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위가 선간위 발표 자료고 이제 밑이 선간위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제가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인수 투표자수 더블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 사전투표가 원래 38표를 받은 사람이 몇 프로 올려준 겁니까? 49% 올려준 겁니다. 사전투표가 38표를 받았는데 49% 올려준 거예요. 49% 올려줬기 때문에 더블당의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이 무려 11%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를 정직하게만 볼 수 있더라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문제의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료에서는 손을 하나도 댄 게 없습니다. 그냥 더하기 뺀기만 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 조작 이후도 40%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는 몇 프로입니까? 조작 이전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3% 조작한 이후에는 28%를 끌어올린 겁니다. 28%를 끌어올린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더블 민주당 후보한테 2만 9천 표를 3만 4천 표로 올려줬기 때문에 투표자 수와 당연히 이름들 부풀려집니다. 조작 이전에는 7만 7천 표였는데 8만 2천 표로 부풀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연세적으로 다 바뀝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고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선거인수가 다 바뀌게 됩니다.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숫자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모든 흔적들은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를 양심의 이름들 눈을 뜨고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더 여러분 재미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스 한 것이 재미난 자료죠. 이 박스가 뭡니까 사전대 당일 비율 이거는 쉽게 해석하게 되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몇 장 받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0.60은 뭡니까 위조투표지 투입하기 전에 더블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60장 받은 겁니다. 위조투표지 투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를 받은 겁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1장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수십 군데 여러분들 접근으로 다 여러분들 주명이 되는 겁니다. 100장당 60장을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이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1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표는 2만 9천 표에서 3만 4천 표로 증가되고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불법과 비리를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은폐해 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하고 부정선거가 만 년이 되면은 다른 모든 부분에 다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제야 전문가 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숫자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자기의 모과지에 뭡니까 그냥 명주를 그냥 단축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리를 가진 요소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참 앞으로 감내할지 난감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풋이 여러분들 더러우면 아웃풋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풋이 불법과 비리를 여러분들 은폐하면은 아웃풋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이자 원칙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부산남구의 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의 2020년 총선 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나는 뭐 이제 실망 정도는 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나서 자란 이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죽기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는 데 대법관과 대통령이 다 그렇게 질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이익이라는 것이 저렇게 질기고 강하구나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종이든 아니면 이완용이든 간에 본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후에 조선은 망했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심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좌우 대칭에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10%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입니다 대연 1동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대연 제3동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뭘 이야기한 겁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얼마나 손을 댔는지 플러스 55% 마이너스 53%입니다 두 개 합치면 100%입니다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이런 불법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또 4월 10일 총선을 참패를 한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의 실력인 겁니다 당신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폐망의 길로 여러분들 이끄는 지도청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음에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윤 대통령 무사하게 이름 인기 맞추고 잘 가서 개 키우면서 잘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은 인과 음보고 인생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두 분은 요령이 있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외면한 대가를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고 이거는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박재우 후보와 함께 대해진 위조 투표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조사해 보게 되면 조작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다섯 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고 조작은 많이 안 했습니다 5400표를 집어넣은 거죠 유령투표지를 5400표를 집어넣는데 이은주 후보가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한 겁니다 3970표를 이긴 선거를 1430표로 패배한 선거가 돼가지고 이은주 후보가 여러분들 낙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2020년 부산 남구의 결과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위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이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더불당 후보한테서 이 보시죠 이게 더불당 이게 통합당 이게 선거인수 이게 투표자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재호 더불당 후보가 3452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4853표로 이게 그게 아니고 13155표를 사전투표에 받았는데 18555표를 올려준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당일 투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22000, 22000 이은주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13000, 13000 똑같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박재호 더불당 후보를 13000표에서 18000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죠? 자연스럽게 투표자수가 바뀌게 됩니다 투표자수가 76738표에서 82138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자수도 27000표에서 32000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이런 작당을 해가지고 다 덮고 원고측 소송은 기각하고 물론 이은주 후보는 중간에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명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사적인 그런 욕심이라든지 사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과 불의가 10년째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도 이걸 해결할 의지가 나라 전체가 없다 그럼 뭐 죽는 길 외에는 딴 게 없는 거죠 딴 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덮고도 만수무강할 것이다 뭐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믿는 인생과는 그게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를 23.53%에서 28.23%로 이런 뻥튀기란 거 아닙니까?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박재호 더블당 후보가 48표를 받은 것을 57표를 뻥튀기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표는 3만 5천 표를 4만 1천 표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뭐 뭘 가지고 이러면 더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선관이 자료잖아요 선관이 자료에 있으면 정확하게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고 나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3장을 받은 것 조작되기 전에는 59장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라는 것이 한낱이 여러분들 다 증언하고 이 모든 숫자 작업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00일아에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5천 표 이상을 더블당의 박재우 후반께 더해주기 위해서 사전투표가 23.53%를 28.23%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남구 갑을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걸 또 합치게 되면 그대로 다 작업을 할 수 있지 부산남구의 갑과 을을 합쳐 가지고 부산남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1만 8,622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1,025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게 남구 갑과 을에 투입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격차인 1만 8,622표를 7,597표로 줄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가 사전투표의 43%를 받았는데 52표를 뻥튀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43%를 52표 뻥튀기를 해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에 득표율 객차가 2%인데 11%를 확대해 준 이 2%에서 11% 벌려준 사람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일을 다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4.69%의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100일화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보를 합쳐가 보시게 되면 이게 더블당이죠 사전투표가 2만4천표를 받았는데 3만5천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는 변화가 없고 4만표 4만표 합계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기 때문에 6만4천표를 받은 후보를 7만5천표로 만들어 준 거야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득표수가 여러분 조작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가조작이 투표자수가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투표자수가 15만3천 명에서 16만4천표로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렇게 100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남갑을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100장당 당일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59장 받았는데 더블당은 86장을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6만4천750표를 더블당 후보가 받았는데 7만5천780표로 받은 것으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한자릿수까지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조작규칙을 사용해가 제조했기 때문에 한자릿수까지 다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숫자가 증언하는 이런 너무나 맹백한 사실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덮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한국사회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야기죠 우리나라 전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당신들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보시죠 오늘 하나를 더 했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숫자 작업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숫자를 조작한 만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한 것 2024년하고 2020년의 차이는 2020년에는 그냥 전산 조작하고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걸로 봤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게 투입한 것 같아요 여기서 느슨하게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필사적으로 정확하게 투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왜냐하면 학습효과가 크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처에서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매수를 여러분들 배달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선거가 디지털 선거가 한 50%가 되고 아날로그 선거가 한 50%가 되기 때문에 뭐 실물 투입 덕표수 조작 이게 두 가지가 양동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 가지라도 이러면 소홀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조작은 정거물들이 중앙순간에 홈페이지 다 올라있기 때문에 분석하면 되는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덜미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 몇 군데 수련들 찾아진 결과만 가지고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더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 님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재검표 때 주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발견됐지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미 개표소에서 얼토당토한 투표지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니까 4.15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재검표에 등장하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은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함을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 맞춰서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더 많은 참관인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15 총선 경우 전자개표기로 조작한 부분이 많아 일치하지 않는 투표지수를 재검표 확정 후에 급히 맞추다가 허술한 표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고 4.15 총선을 아예 처음부터 실물표수까지 맞추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2020년도 4월 10일 4.15 총선에서 얻은 학습효과 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실물표수까지 맞추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계양을이죠 국민의 힘이 이 프린트 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코드에 여러분들이 숫자도 안 넣은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투표지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실물 위조 투표지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지들은 초기에 이런 초기값을 세팅하기 때문에 상하여백이 상하자 우여백이 설정값이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프린트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상부에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경남 거제 고현 그 다음에 정남 여수 소라 뭐 어떻게 똑같습니다 동일한 인쇄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각각 다른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관외 사전투표지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상의 얼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장소에 제조된 위조 투표지로 보입니다 이런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양이 많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시사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함께 이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2020년 4.15 총선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정확도를 기하려고 본인들이 노력했는데 수만 장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동영상의 정지 화면 하나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이 역사적 사기극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민경욱 전 의원이 남겼는데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바난 심근 다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투명함에 들어있는 거 이게 대부분 다 투입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더 이름들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겨진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쑤셔 넣은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10년째도 반복되는데 이걸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뭐 사남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영상이 그대로 포착이 됐네요 이게 참 압권이네요 이렇게 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자 여러분들 이제 희망의 그런 빛이 조금 많이 사라진 상태지만 뭐 그래도 역사라는 것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정확도를 많이 꾀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그렇게 많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전산 조작을 통해서 위조투표지 양을 숫자로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 그것이 합당한 정확한 숫자를 맞춰서 집어넣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시사문제 선거 문제를 겸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한주 여러분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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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